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세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보금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본문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고 그리고 믿음에 고백을 했던 제자들은 바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양심에 찔렸는지 이 가야바 집에 집안 뜰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됐고 또 베드로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 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3천 제자, 5천 제자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 또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류 최대의 질병이 바로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우리가 복음의 힘을 체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좌절 해독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복음이 날마다 각인뿔이 체질화되므로 복음의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좌절과 불신앙을 몰아내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영적 전환의 시간표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무력한 인간의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던 가야바의 집 이 바깥들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와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죠 조금 있다가 다른 여종이 와서 또 물어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맹세하고 예수를 모른다 마지막으로 곁에 섰던 또 사람들이 또 물어볼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고 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했죠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주님과 죽을 것이고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자기 의지를 불태웠지만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무력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심의 삶은 무너지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어제 또 받았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혈기가 많고 나중심이었던 그때의 왕자였죠 40년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자기 혈기로 살인을 하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 동안에 철저히 내가 무너지고 낮아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영적 자세가 될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 때 룻기를 또 보고 있습니다 이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나중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장차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은 겁니다 오직의 자세가 된 거죠 그래서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언약의 그리스도 언약의 계보에 올라가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3, 6, 10일입니다 3, 6, 10일을 다 아시죠? 3, 6, 10일이 뭐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우리 다라빵에 암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이제 아, 다라빵을 모르는구나 3, 6, 10일 그럼 우리 날마다 뭐가 돼야 됩니까?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체질은 자꾸 나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각인뿌리 체질화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머리에는 구원의 두구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서 가슴에는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허리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고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평안의 보금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보금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강단 말씀에 대한 영적 식욕이 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식욕이 왕성해질까요? 바로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바로 설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정말 나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단 말씀 은혜 받는데 조금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약간만 묵상하면 나에게 편집되게 됩니다 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럼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디자인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각인뿔이 체질 되는 거죠 이러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내 나름대로 찾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식욕이 왕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내 의지를 믿었던 베드로는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심의 통곡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는데 뭐 어제 단임 목사님이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도망갔던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원래 생업의 현장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왔습니까 조반 같이 조반 드신 후에 또 얼마나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지 몰라요 가서 그냥 야 너희들 이리 와봐라 이게 아니라 같이 아침 식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잘 있었냐 다 이해한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근데 안 그래도 진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지경인데 세 번을 물어보니까 아마 베드로는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았을까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아유 아는데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유 죄송스럽게 세 번을 근데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어보시고 세 번 기회를 주시면서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도 임본을 쓰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지만 야복강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모세도 광야 40년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요 이 삼손도 이 교만에 빠져서 두 눈이 뽑혔을 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이 불레셋을 쓰러트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나오미도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선택을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거기서 영적 해석하고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찾아오셔서 힘을 주셔서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행전의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고 순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담대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들로 변화가 됐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41, 42절에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예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애원의 성도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다운된 분이 있습니다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한 하나님 자녀 부족하면 부족한 하나님 자녀 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가 바로 한 번 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서 만나면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아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에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 교구 현장에서 줌으로 우리 남자 또 중직자 또 산업인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한 장로님이 포럼을 하시는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오랫동안 알던 전도 대상자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같이 캠핑을 갔나 봐요 요즘 차박이라고 하죠 차 안에서 자는 거 차박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거기가 어디냐고 내가 거기 지금 가겠다고 그러면 캠핑할 정도면 동네는 아니겠죠 최소 경기도 이상일 거 아닙니까 거기를 우리 장로님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막 이제 막 먹을 거 사가지고 캠핑하니까 그걸 간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캠핑하면서 보금전환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나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보금을 너무 잘 듣더랍니다 두 분이 다 영접을 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계속 지금 소통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참 우리 우리 예원교회 장로님들의 수준이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 보금의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 또 랩런트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돌아보시면서 이제 보금의 힘으로 충만해서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영혼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작품을 만드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단임 목사님께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한 스타벅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본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refocus to Jesus 바로 예수님께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이 베드로처럼 모든 절망과 좌절을 다 뛰어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세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발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랫에 가졌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보금의 힘을 체험하며 생명살리는 변화의 주욕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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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